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통 소고기 그리고 육회 먹방 레츠고 할로윈이라서 뱀파이어 분장을 했습니다 잘 어울리나요? 자 먹어보겠습니다 짜잔 버터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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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 마지막으로 먹겠습니다 마카롱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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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belt 치즈 깻잎 고춧가루 피맛이 좋네요 다음은 육괴 먹겠습니다 고춧가루 와 와 직접 만들었어요 노른자 배 와 와아 소스 너무 expedition 씩 와이없 참기름 소금 소금 고춧가루 녹아요 와사비 엄청나요 두개 두개 아삭아삭 매콤달콤해요 너무 맛있어 맛있다 렌즈를 처음 껴봤는데 눈이 너무 아프네요 빼고 올게요 짠 이제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마저 먹어 볼게요 깔끔하게 얘기할게요 너무 맛있고 찍어먹기 더 맛있었어요 깻잎 보다맛이 더 나아질까만요 밀가루 그리고 또 렌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음료가 더 많아서 그래서 또 렌즈 렌즈 다이소을 갔는데 되게 할로윈 이것저것 많이 팔더라고요. 그래서 할로윈 포착하고 하면 꼭 저 여러분이 좋아할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.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네요. 그럼 즐거운 할로윈 되세요. 안녕